아! 얘들아! 저 개놈 새끼!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, 혜로야! 왜? 혜린 진짜 미모가 좀 변하지 않네. 혜린 더 예뻐졌지. 얘는 공주 아이돌 느낌. 얘는 이제 배우 느낌. 변하지 않는 저 자리. 아유, 지겨워, 진짜. 혜로! 우리 이제 친해질 때가 됐어. 새해가 됐잖아. 우리가 벌써 안 지고 몇 년이야. 혜로야, 꾸디? 너 방금 손들었지? 이 새끼 이거. 혜로! 간식 먹을까? 간식이랑 또 친해지는 또 그만 실지. 혜린, 혜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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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안주는데. 뭐, 혜린? 손바닥에 주는데. 와, 치산지. 또 주는 것도 잘 받아먹네? 너무 죽대가 없는 거야, 나는. 혜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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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연이. 혜린이, 혜린? 혜린이 목소개가 지는 것이다. 침도 흘리네. 혜연이 목소리가 안하고. 혜린이 목소개가 지는 것 같다. 혜린이 목소리가 없네. 혜린이 목소리가 안어졌어. 와 진짜 너무 간사한 놈 아니야 이거? 한 번 더 우리 애 친해지는 마지막 조언제 와 이 치사새끼 페이크 넣어볼게 잠깐만 페이크다 이 새끼야! 손바닥에 줘봐 이리와 너도 우리 새끼 네가 날 모른척 하나 되지? 너 왜 코가 안 좋아? 코가...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리와 오빠가 어디와 야 이 새끼야 저거 뭐야 저거 오빠가 다 먹는데? 근데 혜리 엄청 컸다 혜리? 어 그래서 혜리는 정상 체중이야 어 근데 컸네 많이 혜리 이거 까져 먹어볼까? 아랑이가 진짜 안 크는 편이다 진짜? 좋아좋아좋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바보... 바보... 여긴 다 바보들 밖에 없네 혜리 너 인마 내가 데려온 거여서 이렇게 어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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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네 이것들 진짜 다 백망대가지고 이랑 똑같네 이것들 정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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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던지기를 많이 해서 과자 던지기를 많이 해서 과자 던지기를 많이 해서 자 던지기 자 던지기 자 던지기 이렇게 던지기 아닌데 저 여기다 던져봐봐 자 던지기 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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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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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 어 어 어 어 고밀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앞에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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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리는 진짜 충격먹은 표정 왜 난 너희 고양이들이 다 싫어하는거야 해리 넌 안 그랬잖아 멈췄어 넌 또 왜 오는거야 이 새끼 나는 싫어하면서 되게 이거 간식을 겁나 챙기네 해리처럼 일관성을 가지던가 다 먹고 있잖아 이 새끼 하하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간식 없다고 나 때렸어 아 난 이제 정말 불청객이 되었어 슬퍼 이렇게 된지 꽤 됐어 고양이 앞발로 사회금 사회금 고양이 앞발로 사회금 그가 사회금 아멘